이제 베트남 개인기 타입고 이제 이륙까지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베트남 날들 입법이예요. 지금 비법이랑 같이 먹겠습니다. 관점! 조사아 도착 도착 예에이! 안녕!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금! 렌턴 시장! 베트남! 렌턴 시장! 난 여기 왜 왔어요? 베트남이 어떻게 왔습니까? 예에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예! 즐기러 왔습니다. 왔다 그리고 꼭 구입해 줄게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그 베트남 전통 모자. 전통 모자. 그 이름은 뭐야? 널라 널라 가볼까? 가볼까요? 레츠고우 레츠고우 제가 진짜 사실 벤던 실장이 처음이거든요 저도 약간 조금 낯설이 하긴 해요 과일 진짜 장난 아닌데? 과일 진짜 많은데? 오, 귀엽다 이거 귀엽지 않아? 안녕 어, 이거 뭐야? 안녕, 안녕 널라, 널라 여기 있어 어, 여기 있어 이거 아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기념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거 살로? 아, 살로 맞아, 살로 만든 내 얼굴 만든 게 있는데 이런 게 많구나 이거 박쥐 아니야? 어? 진짜네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냐, 이거? 사고 싶어? 아니, 나 무서워 베트남 왔으니까 또 과일 사야지 어 과일 또 맛있을 거 아니야 카파야 먹을 거 아니야? 4점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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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 돼 망고 망고 사러 은채는 아래들끼리 많이 있어서 좋아한 거예요. 한 번 더 마시고 싶으세요? 수박? 최임모 뉴스화우냐? 뉴우하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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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콘서트 때 쓸 베트남 전송 조자만 하고 시작해서 이제 나갈 것 같아요. 선택해. 또 그냥 평범한 거 아니면 조금 이런 거? 이런 거? 큰 거? 큰 거 좋아요? 저는 좋죠. 봐줬습니다. 그림 있는 게 예쁜데? 그림 있는 거. 없는 거랑 있는 거. 뭐가 더 나으신 것 같아요?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성함 떠봐. 나 당연히 잘 어울리지. 잘 어울려? 이걸로 갑시다 그러면. 나머지 세 명도 사야 되잖아. 나머지 세 명은 이걸로 어때요? 기본으로. 세 명은 특별하고 맞아. 세 명 안 왔으니까 이제. 기본으로 갑시다. 오케이. 완료. 오케이. 오 작품같이 귀여웠네. 서비스요? 아 서비스. 서비스요? 역시 정이 풍부합니다. 에이. 에이. 뭐 샀어요? 과일 샀습니다. 보여줘요. 망고랑 파파야 같은 거. 놀라도 샀어요. 짜잔. 여섯 개도 샀고. 콘서트에서 잘 쓰겠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가볼까요?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음료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만나요. 안녕. 바이 바이. 이거 두 개. 진짜 두 개. 이거 하나. 진짜 진짜요. 처음이 먹고 너랑 미었나요. 네 방금 시켰어요. 특별한 군덩망돔. 메인디쉬. 메인디쉬. 이거 주세요. 레몬잎 소금을 곁들인 구운 불게. 이거 냠냠 주워. 뭐 시켰지? 냠뿌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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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도 시켰어요. 삼겹살. 맛있게 먹을 예정입니다. 이거 밥 한 번은 한 사람 마다 다르니까. 일단 세 개 넣고. 그래서 이거. 레몬? 레몬. 네 개 넣고. 이거에다가. 아 이거. 바꿔. 그냥 먹으면 맛없어요. 레몬 넣었죠. 아 내 소품 넣으면. 그래. 레몬 먹어야 돼. 이거 살짝 맛있겠는데? 그럼 그냥 몰라요. 오케이. 바삭한 느낌으로. 다 먹겠습니다. 버imy. одна 쪽에 마Xi 오케이. 호구요 мет 유튜브를 준비하지만 마음에 val. ifier DA. 맛있는데. 맛있운거. 맛있지? 이거 맛있지? 네. 오케이. Colyn 라면 VS 카uction 다urun. 오. stad简. 오케이. 오. 따위박. 오. 예. 좋아 좋아. 우와 맛있지? 베트남 가서 이런 이런 음료는 마셔야 돼 맞아 맛있어 약간 더운 날씨에 이런 시원한 음료가 있는 맛 시원하고 또 이게 달아 그래서 맛있어 룸기소 레이통화에 저희는 너무 더 사오사오사오사오 먹었던데 어제 먹었어 봐 먹었던데 먹었던데 땡스 어허 이 거 먹고 이거랑 다 같이 합쳐 wil 맛있어 이거랑 꼬르기도 너무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거 제가 학창시절 제일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밖에 약간 다섯하고 안에 약간 톡톡한 느낌 가위먹자, 가위먹자. 가위먹자, 다 먹었어. 이거 식감자 좀 더 좋아해. 이거 드래곤모츠야 뭐야? 하얀색이, 하얀색. 하얀색인데 이렇게 먹여있어. 아, 있네. 어, 뭐야? 거기 옆에 있는 거야. 어, 맞아. 이거야, 이거. 형, 보기야,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이거 봐. 우와! 식감찌개. 달콤하고 달콤해. 맛있다. 이거 식감이 맞으니까. 식감이 안 변하지? 그것도? 젤리 저렴하고. 오, 베트남 망고스테인장. 일단 음식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맛있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시켰는데 남아주셨어요. 남아주셨어요? 여러 가지요? 그중에서 렘즈 오가지로 맛있더라. 여기까지 듣고 네. 레어커리 나왔죠? 레어커리에서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